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폼이 무엇인지를 알아 봤으니까 이제 그 폼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 수업 만들면서 끝나고 나서 엄청 피곤한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를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피로도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시간에 배운 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이해 안 가면 제 탓이지, 여러분 탓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여기 index.php 이제 열어볼게요 다시 index.php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welcome이라고 돼 있는 두 번째 제목에 위쪽에다가 create라는 링크를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a 그리고 파일명을 create.php create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하면 create page로 가는데 지금 파일이 없으니까 not found가 뜨잖아요 그럼 저는 index.php 파일을 복제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비슷한데 그 컨텐트 부분만 폼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는 코드를 보시면 압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복제하고 리로드하면 잘 나오겠죠? 그럼 이 부분에 저는 폼을 추가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면 되겠죠 뭐 아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폼 태그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필요 없고 그리고 액션은 우리가 전송한 폼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서버에 누구에게 전송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저는 create underbar process.php 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 에게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p 태그 그리고 input type은 text고 name은 title 그리고 placeholder는 title 이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여기에는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리로드 짜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p 태그 그리고 input type은 아니죠, 이번에는 좀 본문은 기니까 한 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text area name은 description 이렇게 이렇게 리로드 이렇게 되죠 아, 닫아줘야 돼요 얘는 input 태그는 안 닫고 text area는 닫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역시나 placeholder를 써서 여기에다가는 dsc description 본문을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정보를 서버 쪽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input인데 type은 submit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보를 입력해야죠 php 5 계속 쓰레기가 추가되고 있네요 php 이제 땡땡땡 하고서 submit 했을 때 이제 페이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는 액션이 가리키고 있는 create-process.php 로 가겠죠 서브 및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new 파일에서 create-process.php sys.php 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전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네요 put-contents 그리고 전송된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파일명은 title이라는 이름으로 오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뭘로요? 포스트 방식 그래서 저는 파일명을 data-slash.doller-underbar-post-title 로 하고 그리고 그 본문은 포스트 디스크립션 이라고 한 다음에 리로드 한번 백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서브 및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php5가 추가됐고요 이 상태에서 백 해보면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리로드 꼭 하셔야 됩니다 php5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 해내신 거예요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과 현대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하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즉,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웹이라고 하는 생태계는 폭발적으로 확장될 수 있게 됐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웹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해 봅시다 이번에는 php6에요 자, 서브 및 했더니 이렇게 흰색 화면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잘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기 라고 하는 기능을 넣는 것도 있고 또는 서브 및이 된 직후에 바로 생성된 페이지로 사용자를 이동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는 php6이라고 하는 파일을 추가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여기가 id는 php 띄우고 6 으로 가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한번 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고요 php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사실은 웹이 갖고 있는 기능 자체에요 웹 브라우저의 기능인데 리디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리디렉션 리디렉션은 뭐냐면 사용자가 create-process.php로 왔잖아요 뭘 해서? Submit 해서 그러면 사용자를 다른 페이지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리디렉션이라고 불러요 리디렉션 다른 방향으로 보내버린다는 뜻이죠 그걸 하는 php의 명령어 헤더 그리고 로케이션 한 칸 띄우고 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용자를 어디로 보낼지를 적는 거예요 어디요? 인덱스.php 물음표 아이디는 하고요 여기다가 포스트 타이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같은 주소에 인덱스.php 물음표 아이디는 타이틀 에 해당되는 주소로 사용자를 탁 튕겨 버릴 수 있어요 해볼게요 Submit 합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어떻게 돼요? 여기 오자마자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탁 튕겨서 방금 생성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와버렸죠 이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고에 노력이 적어지니까 좋은 사용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CRD에서 크리에이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낼 수 있는 화ron crd 스티 스티